안녕하세요. 엑스웍TV입니다. 16호 태풍시마론, 17호 태풍재비 관련 미국해양대기청 GFS와 유럽중기예보센터 ECMWF의 예측을 간략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람설정까지 꼭 부탁드리고 항상 복 많이 받으시길 바랍니다. 제16호 태풍시마론이 어제 9월 25일 수요일 오후에 일본 가고시마 남동쪽 약 490km 부근 해상에서 발생했습니다. 태풍시마론은 빠르게 에너지를 잃고 일본 해상에서 소멸할 전망입니다. 16호 태풍시마론이 빠르게 소멸하는 이유는 3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해수면 온도 저하에 따른 에너지 공급 부족입니다. 태풍은 따뜻한 해수면에서 발생하는 에너지를 받아 유지되고 발달합니다. 그러나 가을철이 되면 북이 30도 이상 해역에서 해수면 온도가 떨어지게 됩니다. 태풍시마론이 일본 가고시마 근처에서 소멸한 이유 중 하나는 이 지역의 해수면 온도가 충분히 높지 않아서 태풍이 에너지를 충분히 받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태풍은 해수면 온도가 26.5도 이상일 때 에너지를 얻고 유지됩니다. 가을철 일본 가고시마 인근 해역은 여름철보다 온도가 낮아져 태풍이 에너지를 보충할 수 없는 환경이 됩니다. 이로 인해 태풍이 에너지를 더 이상 얻지 못하고 급격히 약화됩니다. 두 번째는 윈드시어에 의한 태풍 약화입니다. 가을철의 편서풍은 북방구에서 강하게 불며 태풍 상층부의 공기 흐름에 영향을 미칩니다. 윈드시어가 발생하면 태풍의 대류 구조가 붕괴됩니다. 편서풍에 의해 상층부의 공기가 강하게 밀려나면서 태풍이 소멸되는 과정이 가속화됩니다. 윈드시어는 태풍의 상승 기류와 대류를 분리시킵니다. 이로 인해 태풍의 중심대류가 무너지며 더 이상 강한 회전력을 유지하지 못하고 소멸됩니다. 일본 가고시마 인근 해상에서 강한 편서풍이 태풍의 상층 구조를 약화시켜 소멸에 기여했을 것입니다. 세 번째는 고기압의 침입 및 수축입니다. 북태평양 고기압이나 티베트 고기압이 가을철에 세력이 약해지면서도 간헐적으로 재구성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고기압이 태풍의 진행 경로에 들어서면 태풍의 회전력이 약화되며 더 이상 강한 상승 기류를 만들지 못합니다. 특히 고기압이 태풍의 중심으로 차가운 공기를 끌어들이면 태풍 내부의 대류가 억제되어 태풍의 구조가 붕괴될 수 있습니다. 태풍은 고기압과 저기압의 기압차에 의해 형성되는 힘을 이용해 성장하는데 고기압이 태풍의 상층부를 덮으면 기압차가 줄어들어 태풍이 약화됩니다. 또한 고기압이 가까워지면 태풍의 상승 기류가 차단되어 더 이상 강한 대류 활동을 유지하지 못하게 됩니다. 이는 일본 가고시마 인근에서 태풍이 급격히 약화된 주요 원인 중 하나로 볼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16호 태풍 심화론이 일본 가고시마 인근 해상에서 빠르게 소멸하는 이유는 해수면 온도 저하 윈드시어에 의한 태풍 약화 그리고 고기압의 침입이라는 세 가지 요소가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로 볼 수 있습니다. 다음은 17호 태풍 제비에 대한 유럽과 미국 수치 예보 모델들의 시뮬레이션을 분석해 보겠습니다. 먼저 유럽중기예보센터 ECMWF의 예측입니다. 9월 28일 토요일 새벽 2시 필리핀 동쪽 해상에서 중심기압 1000일 엑토파스칼의 저기압이 나타난 모습입니다. 9월 30일 월요일 오전 9시경 저기압은 중심기압 983헥토파스칼 카테고리 1의 세력의 태풍으로 발달하여 17호 태풍 제비가 발생해 필리핀과 대만 사이의 바시에협을 지나 북상하는 모습입니다. 10월 2일 수요일 오전 6시경 17호 태풍 제비는 중심기압 966헥토파스칼 카테고리 2의 세력으로 대만에 많은 폭우를 뿌리며 대만 인근에 바짝 붙어있는 모습입니다. 10월 3일 목요일 오후 5시경 태풍 제비는 중심기압 972헥토파스칼 카테고리 1의 세력으로 북상하며 오키나와를 지나가고 있습니다. 오키나와를 지나가는 모습의 이동 경로를 보면 태풍 제비는 한국으로 북상할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10월 4일 금요일 오전 7시경 중심기압 971헥토파스칼 카테고리 1의 세력으로 제주도에 상륙하여 한국 남해안에 영향을 주며 남부지방에 폭우를 뿌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태풍의 우측 반원에 위치한 일본 규수 지역도 많은 비 피해가 예상됩니다. 10월 4일 금요일 저녁 7시경 태풍 제비는 한국 남해안에 상륙하여 피해를 주고 동해로 빠져나갈 것으로 보입니다. 10월 5일 토요일 오후 1시경 경상도 지역을 지나 동해로 빠져나가는 모습입니다. 다음은 미국 해양대기청 GFS의 17호 태풍 제비에 대한 시뮬레이션 예측입니다. 9월 28일 새벽 1시 필리핀 동쪽 해상에서 중심기압 1000일 헥토파스칼의 저기압이 나타난 모습입니다. 9월 30일 월요일 오전 7시경 중심기압 971헥토파스칼 카테고리 1의 세력의 17호 태풍 제비로 발달하여 필리핀과 대만 사이의 바시에 옆 인근 지역에서 북상하는 모습입니다. 10월 1일 화요일 오전 6시경 대만 인근에 많은 폭우를 뿌리며 중심기압 961헥토파스칼 카테고리 3의 강력한 세력으로 대만을 향하고 있습니다. 태풍 제비는 대만을 관통해 중국 저장성 원저우에 상륙하는 모습이며 대만 상륙 시에는 중심기압 968헥토파스칼 카테고리 2의 강력한 세력이었으나 중국 저장성 원저우 상륙 후에는 10002헥토파스칼로 약화된 모습입니다. 문제는 이 시점부터입니다. 중국 저장성 원저우에서부터 내륙으로 북상한 후 열대저기압에서 온대저기압으로 변질된 저기압 세력이 10월 4일 금요일 새벽 3시경 대한민국의 중심기압 1009헥토파스칼의 온대저기압 세력으로 상륙하여 많은 폭우를 뿌릴 것으로 보입니다. 10월 5일 토요일 오전 9시경 온대저기압 세력은 대한민국을 가로질러 관통하며 동해로 빠져나갈 것으로 예상됩니다. 한편 유럽중기예보센터에서 17호 태풍 제비가 대만을 지나 중국 상하의 방향이나 오키나와로 빠지지 않고 한국으로 바로 북상하는 시뮬레이션이 나오는 이유를 5가지로 설명해 보면 첫 번째 이유는 북태평양 고기압의 위치와 세력입니다. 북태평양 고기압이 강하게 자리 잡으면 고기압의 서쪽 가장자리를 따라 태풍이 북서쪽으로 이동하게 됩니다. 만약 북태평양 고기압이 일본 동쪽이나 대만 근처까지 확장되지 않고 남쪽에 머물러 있으면 태풍이 북서쪽에서 북동쪽으로 방향을 틀면서 바로 한국으로 북상하는 경로가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이유는 편서풍의 영향입니다. 한국을 포함한 중위도 지역은 편서풍 지대에 속해 있습니다. 편서풍은 태풍이 중위도로 진입할 때 동쪽으로 방향을 바꾸게 하는 주요 원인입니다. 대만을 지나 중국 내륙으로 이동하지 않고 바로 북상하는 이유는 태풍이 편서풍의 영향을 받아 곧바로 북동쪽으로 방향을 틀어 한국으로 이동하는 결과를 낳습니다. 세 번째 이유는 제트기류의 강화입니다. 상층 대기의 제트기류가 강화되면 태풍은 이 제트기류에 의한 상층의 바람을 따라 이동하게 됩니다. 제트기류가 한국쪽으로 향해 있다면 태풍은 이 강한 흐름에 의해 한국으로 북상하게 됩니다. 이 경우 태풍이 일본이나 중국으로 향하는 경로보다는 제트기류에 의해 한국으로 바로 향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네 번째 이유는 상하이 부근의 저기압 발달 부재입니다. 중국 상하이나 그 근처에 저기압이 발달할 경우 태풍이 그쪽으로 흡수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 시뮬레이션에서는 상하이 주변의 뚜렷한 저기압이나 태풍을 끌어당길 요인이 없어 태풍이 서쪽으로 더 진출하지 않고 한국으로 북상하게 됩니다. 이러한 고기압과 저기압의 상호작용은 태풍의 이동 경로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다섯 번째 이유는 한국 인근의 기압 배치입니다. 한국 주변에 고기압이 자리 잡지 않고 저기압이나 상대적으로 약한 기압 배치가 있다면 태풍은 자연스럽게 한국으로 이동할 수 있는 경로를 얻게 됩니다. 고기압은 태풍을 밀어내지만 저기압은 태풍을 끌어당길 수 있기 때문에 한국의 저기압 세력이 자리 잡고 있으면 태풍이 그쪽으로 흡수되어 북상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기상적 요인들이 결합되어 17호 태풍 제비가 대만을 지나 중국으로 상륙하거나 일본으로 빠지지 않고 한국으로 북상하는 경로가 형성될 수 있습니다. 한편 이번에는 미국 해양대기청 GFS에 따르면 17호 태풍 제비가 팔리핀에서 대만 그리고 중국으로 갔다가 다시 서해를 지나 한국으로 북상하는 다소 복잡한 진로를 선택하는 모습입니다. 이러한 복잡하면서도 한국으로 다시 서해를 지나서 온 이유를 다섯 가지로 설명해 보면 그 첫 번째 이유는 중국 내륙에서 열대저기압으로 약화된 것입니다. 태풍이 대만을 지나 중국 내륙에 상륙하면 육지의 마찰과 열 에너지 부족으로 인해 열대저기압으로 약화됩니다. 중국 내륙에 도착한 이후 태풍은 열대저기압으로 변질되지만 이 약화된 저기압이 완전히 소멸하지 않고 서해쪽으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 육지에서 약화된 저기압은 다시 해상으로 나오면 추가적인 에너지를 얻을 수 있기 때문에 경로를 바꿔 서해를 따라 북상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이유는 서해상의 해수면 온도입니다. 서해는 상대적으로 따뜻한 해수면 온도를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약화된 열대저기압이 서해로 이동할 경우 온도차에 의해 다시 강한 세력으로 발달하거나 유지될 수 있습니다. 이는 태풍이 서해를 따라 한국으로 북상할 수 있는 중요한 요인입니다. 태풍이 서해에 진입하면 해수면의 따뜻한 온도 때문에 다시 세력을 얻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세 번째 이유는 편서풍과 제트기류의 영향입니다. 서해 인근의 편서풍과 상층 대기의 제트기류는 태풍의 이동 경로를 북동쪽으로 유도합니다. 태풍이 중국 내륙에 상륙한 후 서해로 진입하는 경우 편서풍과 제트기류의 영향으로 다시 북동쪽으로 방향을 틀어 한국으로 향할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 태풍이 중국에 상륙했다가 다시 서해로 이동하고 한국으로 북상하는 경로가 형성됩니다. 네 번째 이유는 북태평양 고기압의 확장과 수축입니다. 태풍의 이동 경로는 북태평양 고기압의 확장과 수축에 크게 좌우됩니다. 미국 해양대기청의 시뮬레이션을 보면 북태평양 고기압이 일본 동쪽으로 강하게 확장되지 않아 태풍이 일본이나 다른 방향으로 빠지지 않고 중국에서 다시 서해를 따라 북상할 수 있는 경로가 만들어진 것으로 보입니다. 고기압이 확장되지 않으면 태풍이 동쪽으로 벗어나지 않고 한국쪽으로 이동할 가능성이 큽니다. 다섯 번째는 온대저기압으로의 변질입니다. 태풍이 중국에 상륙 후 열대저기압으로 약화되었다가 서해에서 이동하면서 점차 온대저기압으로 변질됩니다. 이는 태풍이 상층 기압계와 결합하면서 강한 바람과 비를 동반하며 서해와 한반도를 간통하게 만드는 요인입니다. 온대저기압으로 변질되면 열대저기압과 달리 더욱 넓은 지역에 걸쳐 영향을 미치며 한반도 전역에 걸쳐 날씨의 변화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이러한 복합적인 기상요소들이 결합되어 태풍 제비가 중국에 상륙한 후 다시 서해를 따라 한국으로 북상하게 되는 경로가 형성된 것으로 판단해 볼 수 있습니다. 다음은 일본 지진 속보입니다. 이틀 전인 9월 24일 화요일 오전 8시 14분경에 일본 도리시마 인근의 역에서 규모 5.9 진원의 깊이는 10km의 강진이 발생을 하였습니다. 이번 규모 5.9 강진으로 인하여 일본 기상청은 이즈제도와 오가사와라 제도의 쓰나미 주의보를 발령했었습니다. 9월 20일 오후 2시 14분경에도 일본 이호지마 근해에서 규모 5.4 진원의 깊이는 120km의 불길한 지진이 발생을 했었는데요. 또한 3일 전인 9월 23일 월요일 오전 6시 28분경에는 일본 야만아시안 동부 후지산 후지오데오스에서 규모 2.8 진원의 깊이는 20km의 지진이 발생을 하였습니다. 최근에 일본 동남부 해역에서 발생 중인 연속 강진들과 후지산에서의 지진도 최근 여러 번 발생 중이라고 지난번 방송에서도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일본은 태평양판, 유라시아판, 필리핀판, 북미판이 만나는 첩전부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일본의 지진과 화산이 빈번한 이유는 바로 일본은 화산과 지진이 빈발하는 환태평양 조산대에 속해 있기 때문인데요. 일본이 속한 부리고리 즉 환태평양 조산대는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등 동남아 국가들과 뉴질랜드 북쪽으로는 알래스카와 남미의 칠레까지를 망래하는 원 모양의 지역은 이른바 부레고리라고 불리는 지역입니다. 이러한 일본에서 최근 발생한 3번의 지진은 매우 불길한 시그널을 주고 있는데요. 이번 지진들은 지각판의 움직임과 마그마 활동이 폭합적으로 작용하여 상호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번에 강진이 발생하고 있는 도리시마와 이오지마에 대한 연구를 살펴보면 2020년 발표된 도쿄대학 지진연구소의 연구발표에 따르면 태평양판의 섭입활동이 도리시마와 이오지마에서의 지진 발생 빈도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는 결과를 보여주었습니다. 이 연구자료를 보면 일본 주변의 판 경계에서 지진이 발생할 때 주변 지각이 추가적인 압력을 받게 되어 인접지역에서도 지진이 발생할 확률이 높아진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최근 지진이 발생 중인 일본 이오지마 해역에서 발생한 지진이 도리시마와 후지산 주변 지진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물론 이것은 어디까지나 저의 개인적인 생각일 뿐입니다. 후지산은 일본에서 중요한 활화산 중 하나로 지하의 거대한 마그마 챔버를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 강진이 발생한 도리시마 해역은 해저 화산이 활발한 지역으로 후지산의 마그마 활동과 지각운동이 도리시마 해역의 지진 발생에 영향을 미쳤을 수 있습니다. 미국 지지라케에서 발표된 연구 논문을 살펴보면 화산 활동과 지각 변동은 서로 상호작용하며 마그마의 이동이 지진 활동을 촉발할 수 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2014년 네이처 지오사이언스에서 발표된 연구 자료를 보면 화산 지역에서 마그마가 상승하면서 주변 지각에 큰 압력을 가하고 이를 통해 지진이 발생할 수 있다는 연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이 연구는 후지산 주변의 지진 활동과 도리시마, 이오지마에서의 지진이 마그마 활동과 연관될 가능성을 시사합니다. 과거 일본의 지진 사례를 보면 특정 지진 발생 후 일정 주기 안에 인접한 지역에서 추가적인 지진이 발생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일본 오카다 교수가 발표한 논문에 따르면 한 지각판에서 발생한 지진이 인접한 지각판에 전달되는 압력에 의해 추가적인 지진이 발생할 수 있다는 연구 논문이 있습니다. 이는 최근 발생한 이오지마, 도리시마, 후지산 근처의 지진이 서로 연관될 수 있음을 시사합니다. 또한 최근 남태평양 바누아트 인근 지역에서 연속 강진들이 발생하고 있으며 이는 최근 몇일 동안 일본 이오지마와 도리시마에서 발생한 지진이 후지산 지진과의 연관성을 추측해 볼 수도 있습니다. 2022년 사이언스 어드밴스에 발표된 연구는 후지산의 마그마 이동이 지각변동과 함께 지진 발생을 촉발할 수 있다는 주장을 하였습니다. 후지산 아래에 쌓여있는 압력이 점차 증가하면서 대형 지진이나 화산 폭발이 일어날 가능성을 경고한 바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말하여 최근 발생 중인 이오지마, 도리시마, 후지산에서 연속적으로 발생한 지진들은 지각판 경계의 움직임과 마그마 활동과 연관될 가능성이 큽니다. 지각판 경계에서 발생한 지진이 다른 지역에 압력을 가하여 추가적인 지진을 유발할 수 있다는 과거 연구 결과들과 이번 사례들은 이러한 가능성을 뒷받침합니다. 기상캐스터